잠깐만, 시작했어요? 아쉽다 내가 봤을 때 근데 아직 사람 안 들어왔어 여기요 헤이,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 헬로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오 형 소리 됐다, 됐다 오케이, 일단은 인사 한 번 해볼까요? 그래 오케이, 쿤 형이 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타트월드 여기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오늘 일단은 저희가 릴레이 NCT 전체 V LIVE에서 저희가 처음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 조합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죠? 와 맞아요 진짜 많이 새로운 조합인데 처음 봤어 네, 암튼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원래 5시 부터 하기로 했는데 5분이 되잖아요 그럼 미안해요 천천히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저희가 이게 뭐죠? 이게 뭐야 형?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많이 어디 가면 보일 거 같은 그런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어디 가면 보일 거 같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Welcome! 암튼 암튼, 일단 그건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사실 딱 18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NCT 18개 이거 뭐라 부르지? 화분? 다육이죠 다육 다육 그걸로 야채 야채요? 야채 아니야 18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그거 만들기 전에 저희가 나눠야 돼요 진짜 18명이니까 한 두 명은 다섯 개 만들고 오케이 두 명은 네 개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일단은 저랑 민민이 형이 아까 우리 얘기한 거지만 저랑 민민이 형이 금손이기 때문에 금손? 저희가 네 개를 만들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금손 담당 우리 잘하니까 그냥 다섯 개를 만들자 쿤 형이 너무 잘하니까 형이 만든 거 보고 우리가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근데 나도 만든 적이 없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름을 숨겨놨는데 누가 누굴 할지 알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안 보고 그냥 짚고 오케이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줘 한 번에 할까? 그럼 우리 나이 제일 많은 쿤 형부터 합시다 쿤 형부터? 왜 나이 제일 많은 붙였어? 왜? 형 쿤 형 오케이, Let's go 오케이, 내가 먼저 저 이거다 다 뽑아요 다섯 개 뽑으면 말해요? 일단 다 뽑고 오케이, 다 보고 다 뽑아요 다섯 뽑으면 오케이,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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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오케이 오케이 약간 낀 것 같아 재밌잖아 지금 두 개, 두 개 나 이거 오케이 이거 진짜 나 묵은 줄 모르겠네 오케이 미미 형 마지막 마지막? 그럼 이거 사자 오케이 나도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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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나 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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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 자, 나부터 오, 루카스 오,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싸 드림 멤버 세 명 오, 마크 나도 윈민 형 뭐야 나 윈민 형이랑 재민이 여기 있고 마크 형이 날 뽑았단 말이야 테일 형 오, 정말 테일 난 쟈니 형이랑 런지니 또 형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았어 이게 사인이 여기 다 있네, 예쁘다 맞아, 맞아, 맞아 일단 한 번 그면 이거 봐봐 저는 쟈니 형, 런지니, 재민이, 윙윙그거 재민이 누구 입고 왔어 저는요, 지성이하고 태용이 형하고 철로하고 제노하고 재현이 입고 왔어요 오케이 저는 저는 마크 그리고 또 형 형 그리고 태이 형 그리고 루카스 오케이 좋아 파이팅 해야 돼 네 저는 유타 형 일단 그리고 태니, 태씨, 우리 텐텐 그리고 자기 거 뽑았어 오, 이거 그리고 중국스 럭키 중국스 그리고 해찬 해찬이 뽑았어 약간 좀 예상치 못했는데 그러면 일단 한 번 열어보고 오케이 이 스티커가 다 있네 어때요? 뭐 있어요? 좀 어려운데? 재민아 우와 이 때 되게 어렵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아닌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텐 씨 우리 텐 일단은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하지? 우와 비용이 지성입니다 키가 진짜 커 우리 지성이 루카스 이거 푸짐 이거 일단 닫았어 덜? 덜 있어요 오케이 이게 진짜 좋은 게 이거 오늘 우리가 딱 하면은 이제 계속 지켜볼 수 있잖아, 이거 이 키고 싶어 어 좋아 좋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알려줘요 나도 사실 나도 참 모르겠는데 이건 뭐야? 어, 이 컵, 엔시티 봐봐 예쁘다 컵 봤어요? 이건 뭐예요? 우와, 엔시티 써져 있구나 이거, 이거 이거 아마 시약 같은데? 이거 뭐야? 그 도우가 아니야? 아아아 이거, 이거, 이거 다육, 다육 다육, 다육 던 더움 더워? 더워? 더웅? 더워 더웅? 섬.. 썰 rantty 섬 ranty 바규 바규 원, 이제ウ 잘했죠 역당은 처음으로 제일 귀여운 지성이 있다 오 이게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어 ez Presta 뭐할 MASS는 바육 바이오네 이렇게 March 자 일단 이제 더 해 저 이걸로 만들어 봤어요? 잠깐만 이거 아 진짜요? 어려운 거 같은데? 너무 어려워 이게 형 거고 이게 내 거죠? 이게 약간 헷갈리네 괜찮아 똑같아 왜냐면 이게 지성일 거여가지고 식용할 수 있네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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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문종 넣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댓글 써주세요 이거 문종 넣죠? 이거 약간 거울처럼 생기는 이거 일단 3분 2 정도 넣을 거 같아 3분 2요? 3분 2 알지 오케이 이 정도? 아 맞아 맞아 이거 문종 넣지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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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 3분절 캔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데요 이렇게 저렇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그냥 다 넣으면 돼 다 넣으면 되는구나 설명서 어디 갔지? 이거야 이게 이거야 그 뒤에 있어 아 우리 지성이 형 지성이 형 하고 이렇게 다 넣으면 돼요? 어 다 넣으면 돼 깨끗한 화분에 갈색 자갈의 화분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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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육 나 옛날에 사실 어렸을 때 이거 키웠어 아 소리 아 진짜요? 어렸을 때 아버지 이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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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이거를 우와 이게 근데 약간 꽃 모양이다 이거 좀 어렵네 근데 이거 흰색 자갈 넣고 싶은데 흰색 자갈은 안 되잖아 그거 위에다 넣는 거 같아 너무 어려워 아 무슨 뜻이야? 와우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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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 많은 거 아주 좋은 것 같아 문스 왜 왜 지금 샤미니 터비 완창 말씀하세요 아 잠만 아니 이게 다육식물을 배치한 다음에 갈색 자갈을 약간 남겨야 되나 봐요 왜? 그다음에 그걸 다육식물 위에 갈색 자갈을 넣고 흰색 자갈을 잘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까 조금만 이렇게 해서 그냥 중간에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오바?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제일 신기한 게 약간 휘었어 괜찮은 거 같은데? 근데 이 조그만 조그만 안에 조그만 안에 들어가야 돼 조그만 아이는 어떻게 살아있나? 이것도 뭔가 마주 같아 역시 근데 이게 이거 하고 다육식물이 잘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일주일 후 10... 10... 일주일 후? 일주일 후? 일주일 후 일주일 후 10ml 10ml 정보에 물을 주세요 정보에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물은 일주일 후에 줘요? 나 이걸 나 지금 알았네 왜냐면 이거 약간 초석한 느낌이 있어 진짜? 느끼지 않았어? 뒤에 이거 나 안 만졌어 안 만졌어 봐봐 조금만 나 이거 만져 모르겠는데? 다육식물은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므로 한 달에 1회 물을 주면 되는데요 7, 8월 한여름에는 물을 주지 않아도 돼 근데 이제 이거 스티클 부시면 돼요? 포인트 이거 근데 이거 스티클 원래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걸로 이제 흰색으로 고정시켜 일단 이거 더 들어가야 돼 이 정도? 되지 않아 이 정도 돼 그거 행색 이렇게 조금만 잡아줘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우리가 다 같이 썼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났어 어떤 거? 우리 다 이거 썼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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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네 글씨인데? 아 섞여 있구나 아 섞여 있어 아 여러분 이게 보시면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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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긴급 뉴스가 있어요 왜? 마크야 진짜 숨 마셔도 귀엽대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형이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오 이게 있구나 다 저희 이걸로 다 꾸미고 있을게요 역시 그린 에브리바디 그린 우리 지성이 어디 갔어요? 이거잖아 아 너무 온다 저런 키 커야 돼 런쥔이 좋아하겠다 또 내가 하면 또 런쥔 런쥔 그러면 이거를 꾸미는 거구나 이렇게 런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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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있었어 런쥔 아니다 형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저 이거 진짜 빨리 만들 줄 알았는데 마크 런쥔이 런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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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솔직히 이거 스티커 다 안 붙여도 되잖아요 어 다 안 붙여도 돼요 런쥔 형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국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장 성장 전장 런쥔 그리고 텐 그 상황 보고 있어 보고 있나? 보고 있대 하나 끝 하나 끝 오케이 나도 이제 끝 텐 런쥔 런쥔 텐 보고 있어 오케이 하나 완성 오케이 일단 런쥔이 끝 이게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건 좀 금방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왜? 오케이 두 개 다 됐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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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나중에도 말할 거지만 어 내일이 좀 내일이 우리 혜찬이 어 맞잖아 혜찬이 생일이 그치 또 어 혜찬이다 혜찬이다 바로 바로 나왔다 혜찬이 생일 선물 근데 나 갑자기 그 생각했어 이게 그 식물들 아 식물이라기보다 이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게 진짜 그 NCT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거 맞아요 초록색 네 오케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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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위빙 끊어 형 어떡해 어떡해 우와 멋있게 해줄게요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건 꼭 시켜야 된다 마크 애교 부려줘 우와 우와 좋아 보고 싶어 갑자기 갑자기 그러면 솔직히 릴레이 릴레이 비앱이잖아요 그러면 마크 한번 애교도 릴레이를 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따 다 같이 우리 같이 같이 아니야 애교 재민이 제일 잘하잖아 아니야 저 애교 너무 예쁘다 옛날에 그 영상 우리 이거 다 만들고 합시다 우리한테 가르쳐줘 가르쳐줘 그러네 고이지만 좀 꼬기사 꼬기사 온 말 진짜 옛날에 그렇지 애교는 해찬 아니 뭐지 재민인데 맞아 재민인데 잘한 것 같아 저는 지금 재현이 형을 만들고 해찬 저는 지금 김밥 나도 위빙 끄어 만들고 있어 근데 이거 식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사진에는 되게 뭔가 많이 나와있잖아요 오 유스틱 에티지아 홍영 영화를 와우 고링 이슬라우 그거 내가 썼어요 내가 썼어 알고 있었어요? 여기 여기 적어있어 아 저기 다 똑같은 얘기 나나나나나 뭐야 이거 중국어 그거 다 섞여있어요 오 얘는 뭔가 힘이 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촉촉한 거 맞아 나 느꼈어 촉촉해 여기 안 해가지고 맞아 근데 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맞아 역시 약간 정성이 꼭 와 재현이 형 너무 잘생겼잖아 아 나 너무 잘생겼어 아니 소울이 있었는데? 아무도 소울 없다가 하지 않았어요 영영이 얼마나 첫사랑이 있는지인데 고링 고링 잘 만들었다 하트 보면 이미 2천만 넘었어 뭐? 진짜요? 지금 94,000분께서 봐주시고 계시고 2,500 막 만들었어 끝 어때? 고링 어때? 고링 어때? 솔직히 아 뭐야 고링 좋아 좋아 가지고 싶지? 아 좋아 와우 귀여워 잘 키워야지 나중에 아 너 물 와 형 근데 은근히 형이 제일 빨리 만들어줬어 빨리 빨리 유빈이 형 진짜 빨라 나도 빨리 만들고 근데 이거 핸들이랑 얘기해야 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식물 있잖아요 이게 종류 아 뭐 이런 거 다 안돼 근데 똑같은 거 같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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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 뭐 진짜 물이 어디 여기 응 엔시티 그리고 그리고 우리 재현이 그리고 그리고 캣 이렇게 괜찮아요? 어? 괜찮네 오케이 모르게 좋아 이렇게 하고 이상하고 재현이 형의 사진은 오케이 조개 어? 친구 구글 구글아이 만든 거 있어 구글아이 줘봐줘 러브 오케이 다음에 우리 턱이 형 턱이 형 턱이 형 또 형 턱이 형 형 이득 관심 같이 가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것도 성장이란 뜻이에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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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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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 로맨틱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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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중국어 뭐 이거 중국어 중국어 두어 로우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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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노 우와 내가 두었어 어? 뭐예요? 자유 형 좋아해 어 역시 여기다 딱 해야겠다 잠만 우리 지금 I like a 자연 슬슬 책상이 난장판이 돼가 보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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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빨리 만들 거야 일단 이 칸은 더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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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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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예전에 썼던 게 이렇게 쓰여야 되니까 느낌이 다르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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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건 뭐 나 이거 일부러 몸에다 뵀어 자연 좋아해 좋아해 그치다 마음들어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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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이 근데 여러분 진짜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렇다고 집에서 막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막 냉면 걸리지 말라고 알겠죠? 맞아요 감기 걸리면 제일 안 좋아요 맞습니다 나 이제 이거 약간 장인이 돼가는 거 재민이 재밌어다 이거 신경 써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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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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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야 윙크 어? 마크야 윙크 어? 마크야 윙크 오 마이 갓 나 윙크 근데 못하는 걸로 고백했어 이거 형 영이 형이 귀엽다 그래 귀여워 응 누구만 만드는 거지? 아 저는 무창구 렌 구해 친구의 표시지 원하는지 들어가라 이거 옛날에 무시 신나 반달 얘 뒤로 오 좋아 반 턴? 반 턴? 근데 얘는 뭔가 좀 반 턴? 마르지 않았어요 애가 조금 시들시들해요 세민이 애교 그런 애가 막 진짜 커질 수도 있어 그래요? 아 근데 이게 마음이 아픈 게 하필 제노 꼬여가지고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 형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더쇼 MC 제노니까 봄방 사진 오 오 봄반 says you 봄반 우와 뭐야 재민이 거 진짜 커 예 어 재민이 거 왜 이렇게 커 재노가 함몰됐어요 우와 뭔가 어디 갔어? 재노 게 너무 작아 근데 재민이 거 진짜 커 내 거는 약간 다른 식물인가 봐요 다 다르가? 어 근데 이게 나뭇잎들이 약간 떨어져 왜 그래요 나한테 진짜 자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그 아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잠깐만 이거 흠색이 좀 이게 역시 재민이 키 크려나 보다 제발 제발 아이씨 우리 재노 게 어디 갔지? 앞에 아니야? 아니 지금 제가 재노 걸 만든 것 같아 와 뭐 거의 뭐 다 찰나할 거 같아 딱 거의 뭐 딱 와 딱 와 진짜 되게 크네 와 근데 조금 막았어 남동했어 이거 근데 무슨 뜻이야? 어 당신이 관심 어 당신? 예스 예스 비슷한데 당신의 관심?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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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전부 다 형 제가 실종됐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가 지성유 것만 있네 근데 이게 나뭇잎들이 저희가 쓰레기 다 치웁니다 여러분들 근데 맞아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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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밌어? 재밌어? 어 저놈아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왜 못 찾아 못 찾아? 아 진짜 이게 뭔데?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재밌겠다 맞아 약간 지켜보면 지켜보면 되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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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 세우 이거 보고 있어? 어이 왜 안 들어가 뭐야 거기 사인도 있어요? 아니야 이거 붙이는 거야 아 몰랐어? 몰랐어 오케이 도현이 형 이거 이 글씨야 아니다 유타 형 이거 우리 같이 사랑하는 세싹 너무한 거 아니야 봐봐 우리 사랑하는 세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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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이 우리 시즌인데 아 우리 예쁜 세싹 아 아 아 근데 내가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나 이미 세 개 아 이거 세 세? 맞아 세 번째 세 번째 너무 잘생겼어 아 근데 재민이 귀엽다 이렇게 잘 썼다 혜연이 형이 좋아 좋아 이렇게 쓰는 게 세 번째 세 번째 이게 뭐라고 쓰지 그 그 나 몇 개를 쓴 거 맞아 세이 형 나 대신 아프지 마 나 대신 나 대신 좋아 나 대신 키우는데 이게 왜 코라 그냥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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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노 사진 딱 붙지 오 나도 모르겠어 우리 제노가 쓴 게 뭐일 거 같아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색상이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제노가 수화야 아 아 무릅무릅 성장해볼까도 제노고 싶지 자 정우스 완성 정우스 여러분 저희가 평소보다 말이 좀 많이 없죠 여러분들 집중 집중 집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는 ということ 여기 있으면 천러 형이었는데 restoring Buddhism 천러 형이 보고 왔잖아 천러 천러... 나쁘지 난 이미 항상 들은 거 같아 천러 언니 이미견형이 쿨 아닌가 이미 dividing 형이 천러 뽑았었어 아닌가 아니야 천러 나 아니야 천러 나 아니야 마크 아니야? 내가 드림 START 3명을 뽑았대 내가 태용이 형을 뽑았고 마크 konkret 조언이 형 내가 드림 멤버 세 명을 뽑았다. 근데 나는 태용이 형을 뽑았고 저는 막 그.. 잔형? 잔형 내가 해요.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뜯겨. 네가 뽑았어, 전화. 여기? 여기 있어. 아니 이게 근데 약간.. 여기 돼. 알았고? 방금 마술 같았어. 큰 거고! 너보다 세 명이 더 쌓았어. 큰 거고! 큰 거고! 언니가 뽑았어. 언니가 뽑았어, 솔직히 어때? 천라임이 안 돼, 튼처치. 와, 형 진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사실 괜찮잖아? 뭔가.. 근데.. 진짜 커요, 이거. 진짜 커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본 것 중에 재밌게 제일 커요. 맞아. 근데 잠깐만.. 나중에 이 뒤에 먼지 같은 거 부치지 않아? 만약에 흐우면.. 일단 나중에 얘기했어. 뭐가.. 이거.. 뒤에서 하나만..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자. 네. 빨리 커요. 자.. 여기까지, 요타 형. 어디 갔어? 오케이. 지금 저는 태용이 형을 하고.. 잠깐만. 비주얼이죠? 일단 형 어디 갔어? 오케이. 지금 저는 태용이 형을 하고.. 잠깐만. 지금 비주얼이죠? 형 어디 갔어? 아.. 아.. 여기.. 나.. 쫄깃이야. 어? 하이 형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오빠들 밥 먹었어? 정신이 없어. 밥 먹었어요? 더 먹었어요. 먹었어. 돈가스. 돈가스. 가졌으면 돼 먹을까? 루카츠 난 돈가스 먹었어. 아, 먹었다고. 제일 귀엽다. 둘이 둘 다 까먹어버렸어. 뭐해? 아, 뭐해? 둘이. 알아서 똑같네. 알아서 똑같네. 알아요. 마지막이다. 태용이 형 이거 너무 어려워. 저도 마지막. 어? 난 이미 마지막을 끝내고 있네. 마지막이야? 어, 뻘러다. 철러? 어쩌다보니.. 저는 태용이 형 마지막이에요. 네. 윙윙이 형이 철러를 해줘가지고.. 결국엔 내가 되게 해버려. 사실 저랑 윙윙이 형이 약간 걱정했었어요. 저희가 금손이어서 잘할 수 있을지. 너무 잘했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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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약간.. 약간.. 이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여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더 잘해요.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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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Sir. 고마워요. 나만 했으면 또 약간 이상한 걸 했어. 맞아요. 오늘따라 공개가 되게 선선하네. 자. 마지막 단계. 오케이. 우와 진짜.. 잘생겼어. 오케이. 우리 태용이 형도 나쁘지 않아. 왜 생겼어? 태용이 형도 나쁘지 않아. 오케이. 리우타 형. 태용이 형 보고 있으면 참가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지울 수 없지. 쟈니 형. 오케이. 오케이. 적응해줬어. 네. 여러분 근데 약간의 스포을 하자면 오케이. 오늘 저희 다육이의 다육이의 이렇게 주인공이 되신 분들을 한 명씩 다 만나볼 수도 있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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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이게 솔직히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티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너무 달라. 맞아. 어떻게 붙이는 거 더 예쁘게. 브라더. 여러분들이 지금 도요나야.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도요나야 여기 있다. 루키스? 도요 형. 잘 만들었어요. 먼저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들켜. 이미 VM으로 봤어. 아 진짜요? 헤이 형. 루키스. 유다 형이다. 유다 형. 재밌어. 재밌어. 우리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네. 역시 자니 형은 여기 있어도 기커보여. 형 이쪽에서 뭐가. 팬 여러분들 이쪽에서 뭐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도 있고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일단 또. 댓글 봐. 자니 형은 또. 다 끝났어? 아니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잠깐만 아직. 마지막 하나 봐. 와우. 우리 같이 나무처럼 무럭 묶어? 무럭 묶어? 무럭 묶어? 약간. 쑥쑥. 쑥?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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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News Recast video ZipOO 이렇게 매우 compr physiology 우융쑥 보고 막 이렇게 through 이렇게 그냥 둔 panic 너무 과mani 이렇게 나온 거? mammal πα 메인트 따뜻한 비는 따뜻한 비는 까뜩 가뜩 까뜩 까뜩? 네? 까뜩 까뜩 가득 까뜩 ى 아 가득 까뜩 가득 까뜩 아 가득 까트 나 전이 형 태연이 말 9 대형 태연이 형 너무 잘생겼어 사실 약간 귀여워 귀여워 태형이 형 귀여워 이제 마지막으로 태형이 형을 딱 끝내면 가자 잘 놔 시즌이랑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하나 마지막으로 태형이 형 좋다 형 근데 이게 약간 그 주문? 지문? 지문이 다 묻어있어 아니요 다 안 그래? 아 그거? 지문이 다 묻어있어 지문? 이따가 보여줄게요 여기 스티커예요 태형이 형이 쓴 글자 어디? 나야 마지막 나야 이미 4개 만들었는데 지금 5개? 5개 4개만 아니야? 찬로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재민 하나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홈 있어요 더 잘 만들었어 끝났어 태형이 형을 딱 주로 끝났어 지금 뭐야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땀봐도 의왼인가 대박 귀여워 멋있다 여기에서 태형이 형 제일 차 보여요 쓰레기 좀 치우고 쟈니 형 여기 딱 그 마이 원인 오니 쟈니 이렇게 딱 됐어 쟈니 이렇게 딱 됐어 쟈니 형 쟈니 형 다 됐어요 안 끝났어? 우리는 빠르게 끝났어 쟈니 형 쟈니 형 쟈니 형 쟈니 형 쟈니 형 봤는데 쟈니 형 이거 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쟈니 형 쟈니 형 내 하나와 하나와 하나 아래에 신뢰한 저의 하나 하나와 하나 한이 형 방금 보였어. 한이 형 지금 약간 보였어.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눈. 그 사진에 찍었다고. 너는 왜 이렇게 많아야. 남은 게. 내가 내가 찍을 때 한 번. 오케이. 너네 너무 적게 넣어서. 그래. 나는 그냥 담았어. 챌린아 이거 봐. 진짜 귀여워. 이거. 귀여워.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있었구나. 총 봤어? 모니터링을 해봐요.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 맞아. 고마워요. 하여튼 이거 누르는 거잖아. 나이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은 팬들이랑 얘기하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팬분들이랑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팬분들이랑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안녕. 좋아. 좋아. 끝났어? 마신 하자. 나 이거 택해봐요. 약간. 일단 일단 이거 제일 보여 여기까지쯤, 오케이 일단은 휴, 이거 한 시간 제 이 칸에 렌즈가 됐어요 근데 진짜 이제 여름의 시간이 왔어 맞아요 진짜로 맞아, 좀 더 제너 이건데? 지금 머리 좀 짧았을 때의 시절이다, 이거 귀여운 천덕 이것도 약간 시간이 지나서 오케이, 전력 아이, 형 귀여운 천덕 오, 마이 응, 형 감사합니다 아, 이 두판? 두판이 너무 작아 일단은 잠깐만 너무 조... 봐봐, 이게 야, 왜, 왜, 이걸 읽어요 이게 차이 너무 많아 이게 차이에서 오케이, 그럼 제 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거 좋아 마크야 이 불박 잘 봤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에, 마지막 끝났어 어, 진짜요? 네, 봤어 끝났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희가 사실 이거를 이거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 한 명씩 다 여기다 놓읍시다, 이게 이게 그림체로 봐야 더 예뻐요 오케이 그러면 2주로 가야 돼요 이거 다 이제... 이거부터 일단 같이 찍읍시다 그럼 본인이 만든 걸 앞에다 둘까? 오케이 스톱 2주로 봐야 돼요 ready? 2주로 보면... 와... 봐봐 와 태희 형 제일 잘 보이는데 넣었어 런진아 내가 진짜 높게 해줬어 높게 해줬어 잘했어 오케이 그럼 이거 일단은 여기다 넣을까요 형? 오케이 아 이거 여기다 넣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한 걸 어 우리가 한 걸 자기 앞으로 가져 봅시다 일단은 자은이 형 일단 태형이 형하고 오케이 잘 됐다 그다음에 우리 제노 그리고 우리 지성이 그리고 재현이 형 오케이 어 나 4개밖에 안 해 오케이 그래 그래 자 어 뭐야 한 번씩 얘기해요 같이? 응 자 일단 자기 거 자기 거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리고 유타 형 여기 우리 같이 나무처럼 물러물러 붙였어 저는 약간 스타일이 다 있어요 자기 하는 스타일 오우 그 밑에 제 밑에 다 쌩이 붙였어 아 밑에 제 밑에 우와 여기 다 멤버들 쌩이 다 붙였어 나 나 풀만 했는데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다 멤버들이 쌩이 붙였어 예 맞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저는 아 제가 맞습니다 그냥 이제 카메라를 공중병도 하는데 해찬 해찬 펜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정우스 정우 예스 오케이 오케이 비빙그 저는 원정 텐이에요 너무 귀여워 진짜 잘 만들어야 돼 진짜 크게 했어 귀여워 태일이 형 진짜 좋아 우리 중에 제일 커요 지금 그리고 천러 자기 좋아 귀여운 천러 여기에서 여기에서 붙였어요 그리고 토기 형 귀여워 그리고 루카스 파이팅 루카스 파이팅 네 마지막 마크 마크 귀여워 오케이 귀여워 자 바로 재차해 오케이 자 일단 우리 우리 재현이 형 발렌타인 보이 예 하고 우리 태용이 형 태용이 형 하얀색 보인 하얀색 보인 쟤노 쟤노 마지막으로 마지막 지성 이거 안 해? 오케이 지성 지성 오케이 저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똑같지만 저도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몸에다 붙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약간 그 캐릭터가 얘기하듯이 이건 뭐 재민이가 사랑해 우리 시즈니들 이게 있고 미민이 형 이게 중국어로 자연 나 자연 좋아? 맞아 그래서 나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재민이랑 미민 그거 그리고 이거는 런쥔이랑 쟈니 마 원 앤 오니 쟈니 쟈니 형 마 원 앤 오니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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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자 저희는 이렇게 딱 다육이 식물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마 원 앤 오니 쟈니 근데 저희가 아까 스폴을 한 게 있죠 이 다육이 식물들을 다 만나볼 수 있다고 오케이 어떻게? 식물로 말고 엔시티 엔시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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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F 엔시티 엔시티 VF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여기 조금 이거를 비춰주시면 저희가 이게 다 같이 보면 진짜 예뻐 보여요 맞아요, 되게 잘 어울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쁘게 봐주시고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릴레이 방송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다음엔 누가 어떤 조합으로 되어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그럼 형이 자연 좋아해 오케이, 그럼 자연이니까 투다 투다 자연 투다 지구 투다 월드 투다 월드 여긴 자연 투다 월드, 여기 엔시티, 자연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큰형이 그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투다 월드, 여기 엔시티 여기 엔시티 투다 월드, 여기 엔시티? 여긴 엔시티까지 다 알까? 투다 월드, 여기 엔시티 자연 자연 빨리,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수다 월드, 여기 엔시티, 자연 오케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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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 고마워요 아니, 채빈이 계속 채빈이 계속 2 2